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가 참 사롱판이네요. 미국 정시도 지금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고 대부분의 주요 통화들이 다 약세를 면치 못한다 그렇게 하지만 원화가치가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1,354.9원 오늘 보니까 한 재계 총수가 미국의 13조 정도 부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원화가치가 추락하면서 1조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이게 원화가치 추락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루 만에 연 저점도 경신했다. 원화가치가 되게 추락할 때는 되게 경제가 위기거나 위기 상황에 가까울 때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원화가치가 급속히 추락해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죠. 하루 만에 17.3원이 그냥 가치가 폭락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날개 없는 추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추락에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환경인 지금 강달러 추세도 있지만 우리 아마 수출이 부진한 부분들도 원화가치 하락에 크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흑자 구체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못하면 항상 위태위태한 나라다. 그런 점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꼭 같은 형국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냥 밥 먹듯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은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8% 줄었다. 미국 정시에서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예외 없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재고 증가 때문에 굉장히 전전건건하고 있는 거죠. 아마 며칠 전에 제가 또 다뤘던 삼성전자의 그런 재고 증가 그게 뭐 몇십조였죠 50조였던가 그 부분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보시죠. 반도체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반도체가 제 기억이 정확하면 한 20%까지 안되고 한국의 교역에서 한 10, 한 7, 8%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꿀단지가 없어지게 되면 뭘로 살죠. 채꿀단지를 만들어야 되죠. 채꿀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악의 무역적자 5개월 연속 마이너스 14년 만에 처음 무역적자란 것은 수출 빼기 아마 수입일 겁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게 상승하니까 수입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출은 줄고 아마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표기 늘어나는 건 아마 추신 모양이죠.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적인 수요 약화 등으로 1년 전보다 반도체 수출액이 7.8% 줄어든 것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떻든 참 원래 한 몇 년 사이에 겪었던 부분 가운데 가장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이렇게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